쌀 있지, 쌀. 쌀을 왜 먹으냐? 아니, 어떤 쌀을 왜 넣어? 쌀을 왜? 아니, 이걸 해가지고. 지금 밥을 한 시간이야. 금방 돼, 이거. 아빠, 이걸로 하루 종일 걸려, 하루 종일 걸려. 쌀 먹지 말고. 밥을 안 짚고 삼겹살하고 라면 먹는 건 알 것 같은데? 삼겹살을 라면 먹자. 아니야, 밥 금방 돼, 이거. 이거 내가 불 담가 놓는다? 불 붙었네, 아빠 제대로. 아빠, 불 제대로 붙었네. 밥을 먹을수록 고기를 꾸면 안 되네. 지금 소설 올려면 어떡해? 왜? 아니, 여기도 한 번 가는데, 여기다 밥을. 아니, 근데 고기가 미리 빨리 익잖아, 밥을 어떻게 해? 끝나고 밥만 먹게. 일단 고기 올려놓고 고기 먹으면서 밥 하면 돼. 밥 하는데 몇 분 걸리네, 아빠? 이거 한 30분? 30, 40분. 고기 올려면 10분. 먹는데 3분. 밥은 뭐, 혼자만 뒤집으시게? 소탄다. 소탄다. 아, 그냥 배가 씻어. 우리가 먹는 건데, 그래도. 와, 진짜 이게 미처. 밥이 안 빼도 돼. 비리잖아, 혹시 모르니까. 대충, 대충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도 칼집을 좀 낼게. 얇은 거라서 금방 익어. 얇은 거라서 금방 익어. 됐어, 됐어. 아빠, 됐어. 됐어? 물, 물 더 봐, 물 더 봐. 됐어, 됐어. 해봐. 야, 봐봐. 형, 기름 떼야 되잖아. 너무 많은데, 물이. 아니야, 아니야, 됐어. 물 좀 더 봐야 돼. 아니, 이거 맞아. 내가, 내가 그때 해봤잖아. 아, 밥은 내가 진짜 잘해. 나 한번 믿어봐, 제발. 아, 물 적다고. 아니라고. 아, 줘봐. 물 좀 봐. 거기 옆에 있는 거 갖고 오는 거 그렇게 힘드니? 물이, 밥이 맛이 없어져. 딱 그거야. 날 믿어. 내가 성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. 빨리 날 한 번만 믿어. 이거 맞는 거야? 죽인데? 제발 날 한 번만 믿어. 아, 나 이것도 진짜. 강불해, 강불해, 처음 해. 강불이야, 지금. 최고 강불 맞아? 강불에 10분 해야 돼, 강불에 10분. 지금 몇 시야? 내가 알아, 내가 하나씩 하네, 그래. 강불 10분. 7시 3분. 7시 32분까지. 5분 여전히 마셨는데. 네, 안 때 네, 안 때 네, 안 때 네, 안 때 네. 보이지 않으면 맛있게 central의 개가 돼. 그게 무슨 일이야. 뭐지. 암에 한국에 그런 일이야.